오케이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커피 좀 아 당황, 안 자고 먹으신데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 아바타도 커피는 먹어야죠, 여러분들 더운데,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여기 과일 같은 거 있네 과일 과일이요? 네, 주스 있어요 과일주스 과일주스가 여기 있지 않아? 주스요? 생활주스 여기 있잖아 여기 밑에 메뉴판에도 보시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, 됐다 추위를 먹어 달라지는 님이 그때 얼굴이 안 보여서 눈이 보니 하칠과 아줌마님 어서 오세요 빨리 고객님, 잠시만요, 여기 계산 끝나고 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위험하십니까? 예 꽃잠이 다탈 오세요 네 네 하나씩 가져올게요 주위꺼 그냥 할게요 맨 위에 걸로 해가지고 아 상현씨 도쿄옥 알겠습니다 나갔을거야 요리키 도쿄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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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스크 이리와 오일 Hind 수리酱 오일 대큼 네. 아무데나 앉아서 먹어봅시다. 네. 어디로 앉을까? 여기 앉아야 되나? 여기 앉을까? 사이적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. 안녕하세요. 너구리니 어디서? 너구리니가 내가 말한 거 그분인가? 추천 들춘해 주시라. 사랑해. 근데 별로 신경 안 써. 사람들은 자기 하려면 해. 별로 신경 안 씁니다. 바쁜데 뭐. 신경 안 써. 커피 한 잔 먹었고. 사악 한번 둘러보고. 그 다음에 저 칠성통이랑 탑통 가서 끝낼게요. 일단 오늘 호응 보러 왔어? 호응. 소국ég이 많이 들려. dog객이 잘 안 써. 코코 댕? 코코 댕이 뭐야. 코코 댕이 뭐. 닭춤추라고? 닭춤추라고? 아니 닭춤추라고 닭춤추라고 뭐가 있어?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즐겨야지 천천히 먹을게요 천천히 먹을게요 홍보 보니까 홍보 좀 해야지 천천히 누군누굴 종업원분 근데 종업원분 웃지 당연히 안웃을게 했으니까 당황하죠 이게 당황할 수 밖에 없어 원래 다 처음 보면 나도 처음에 당황했을거야 근데 그러라니 해 그러라니 해 어디서 자기 할일 바쁜데 자기 할일 바쁜데 자기 할일 바쁜데 자기 할일 바쁜데 네 신기하게 할만했네요 신기하게 할만했네요 근데 이 정도는 해야지 레전드는 못찍어도 이 정도는 밖에 나가서 일단 알았을거에요 일단 알았을거에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 할일 바쁘다 그냥 잠깐 신기하지 이제는 단단해졌어 사람들이 이제는 단단해졌어 사람들이 이제는 단단해졌어 놀라기엔 신기해 안하고 그냥 나가버린거에요 신기한건 그때뿐이야 네 화장실 어디있지? 저쪽에 있다 오늘 갔다가 화장실 한번 들렀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이라서 떠들 순 없지니까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 아 그래요? 괜찮습니다 어 잘 안된다 비치한건 큰일 나지 이상해 비치한건 큰일 나지 응 신문만들 신문만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떡 팔리면은 비해 못해요 신문만들 안될 정리를 안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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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